진짜 예뻐서 네 그죠?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10분까지 한 줄 알고 아니 너도 이렇게 깜짝 놀랐네 불어가지고 웃음과 큰소리가 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분명히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로 모든 관람하시는 우리 관객 고객님들보다 유튜버님들도 카메라가 겁 governedlooks 많다가 어디다가 아직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지 첨 그런 애 진심으로 아이구 are you 우리 아비도 앉으세요 왜 튀어나세요? 앞으로 앉으세요. 제가 잘 안보인다면 자신이가 없어? 잘생긴 얼굴 앞에서 좀 보여주세요. 그럼 두번째 앉으세요. 두번째. 첫번째 말고 두번째. 쉬면 놀이이구나. 보여주기 싫구나. 네 잘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두번째 놀이부터 슬슬 끌어올려 보겠습니다. 바깥에 계신 우리 고객님들 빨리 들어오세요. 고객님 고객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하늘은 자의 바람을 밟고가 흘러가는 샤워풀 바람을 밀어버리기 숙원과 사랑을 가고 시험을 멈췄 고통도 고통을 향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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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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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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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ganization 갑자기,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세계udd 오오오오오 불러오오 불러오 자 불필호 가보겠습니다 로댄이 불러오지마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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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en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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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흐흐 흐흐 흥 Sp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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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